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폼을 그려야 한다면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십시오. 팔레트에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생성하려는 폼의 열 수와 행수를 지정하십시오. 16개, 행 4개를 생성한 모습입니다. 각 셀을 클릭한 후 항목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조금 전 예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아이디, 네임, 컨택트, 메모, 코드, 내셔널리티, 데이트 오브 벌스, 자 플라이트 넘버 마지막으로 예제의 폼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셀들을 병합하십시오.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병합할 셀들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병합 메뉴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전체를 선택한 후 스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즈 스타일을 삭제하고 마진 20 픽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 항목의 옆에 위치한 셀의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항목을 위해 인풋박스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인풋박스에도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인풋박스를 복사한 후 코드 항목 옆에 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잡과 네임, 내셔널리티, 플라이트 넘버, 그리고 컨택트 옆에 셀에 붙여넣습니다. 데이트 어브벌스 옆에 셀에는 인풋 칼렌더를 추가하십시오. 메모 항목 옆에 셀에는 텍스트 에리어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를 클릭하여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예제와 동일한 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